1차부터 7차까지 우리는 반부씩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오만했습니다. 우리가 바꾸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또 다른 동료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참가자들께 묻겠습니다. 이런 위기의 교사들을 지켜줘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? 어디일까요?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런데 어제 보셨습니까?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반환을 위한 교육부 현장 교사와의 대화에서 교실에서 교육을 지켜달라고 호소문이 발표됐습니다. 그 간담회에 대한 소감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의도가 빤히 보이는 낯부끄러운 간담회였습니다.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에 관한 대화에 뒤늦게 나타나 학교를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읽으시는 순간 그 의도가 읽혀 낯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. 둘째, 대화에 대한 다음을 기약하셨는데 대화의 사전적 정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화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. 저희가 어제 본 것은 대화가 아니라 교사 병풍 세우기라고 하는 것이 어울립니다. 셋째, 저희는 지속적인 집단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아닙니다. 저희는 그저 잘 참는 사람들로 정평나 있었을 뿐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는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기 위해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임을 명심해 주십시오. 간담회 후 단 한 가지 의문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. 과연 이 사람이 우리를 지켜야 할 교육부의 대표가 맞는 것일까요? 그럼 구호 외치겠습니다. 피켓은 보라색 면이 앞으로 오게 들어주십시오.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네 글자를 반복해 주십시오. 학교 현장 혼란초래, 책임의 피, 이주호는 반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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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계우는 권한남용, 교육 분열, 이주호는 사과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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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 원칙 따라 직권남용 이주호를 처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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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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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